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이브 인투 월쉽 찬양독구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독구 유튜브 채널 운영진 조연입니다. 오늘은 찬양 영상이 아닌 공지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이브 인투 월쉽 찬양독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 어디서든 찬양하기 위해 찬양을 사랑하는 찐 덕후들이 모여 만든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 사약은 작년부터 시작되었고요.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을 전하고자 영어 찬양과 영어로 된 메시지 영상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채널을 통해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이브 인투 월쉽 찬양독구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주 금요일 많은 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채널을 시작했기도 했고 또 해외에 계셔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찬양할 수 없는 분들도 계셔서 모자이크 형태로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기획과 촬영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였고 연습도 회의도 랜선으로 진행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작년에 비하면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고 공연들도 다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올해 한반기부터 저희 팀은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영상까지 시즌1을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부터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는 항공관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는 영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멋진 영상을 위해 새로운 동역자분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찬양 덕후에서 제작하는 새로운 찬양으로 더 자주 찾아뵈려고 해요. 이를 위해서는 아쉽게도 매주 금요일 업로드되던 커버 영상이 중간에 쉬는 주가 생길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튜브 채널에는 영상이 올라오지 않지만 인스타그램은 꾸준히 업로드될 예정이에요. 찬양 덕후의 소식들과 활동이 궁금하신 분들은 at diveintoworship 찬양 덕후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주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diveintoworship 찬양 덕후가 되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도 응원과 기도로 함께해주세요. diveintoworship 찬양 덕후의 시즌2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see you soon